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해 달린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아모레 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동사에 최근에 주가 상승했다가 차이시는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에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14일날 나왔던 이슈죠. 수출 실적의 탄력을 받은 화장품주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화장품 종목들은 올해 들어 코스피를 웃도는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시장을 공략하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동력이다. 현재 매출 증가율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주요 화장품 브랜드로는 동사의 코스알엑스와 더 파운더의 아누아, 스킨천사, 구다이, 글로벌의 조선미녀와 올리브영 PB 브랜드인 라운드랩 등이 있다.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소비자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시장도 과거 중국 중심에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6월 1일부터 10날까지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넘어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1.5% 중국은 20.3% 수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아마존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통 채널을 확장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장기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권 스킨케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중동과 같은 신흥시장의 등장을 고려할 때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트렌드가 아닌 빅사이클이 분명하다. 미국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는 기업을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소식의 동사와 함께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APR, 한국 콜마 등 K-뷰티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레쥐라는 것은 아무레퍼시픽 등을 가지고 있는 대형 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중소형 브랜드, 인디브랜드를 보통 해야죠. 인디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일본을 일찌감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작년, 작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그랬는데 동사 아모레퍼시픽하고 대형 화장품주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국을 바라봤었습니다. 늦게까지 중국을 바라보다가 안되겠다라고 뒤늦게 방향을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화장품 수출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수출이 일본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일본, 동남아까지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향후에는 유럽까지 갈 겁니다.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어떤 거냐면 일본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색조화장 같은 화려한 화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조화장은 이런 파운데이션 쪽이 아니라 스키나 로션 같은 기초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일본이라든지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색조화장품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에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게 어떻습니까? 눈가에가 좀 시원하게 보인다고. 펄 같은 거 넣는다고 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도 높긴 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습니다. 막 30도가 넘는 날이 1년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화장을 하게 되면 쩌죽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기초화장, 즉 스킨, 로션 정도 그쪽의 방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주가의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오늘 3.7% 상승해서 3만 175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 상승했다가 차이시라는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반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이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이시라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구원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만 175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장대는 3만 2천원, 2차 장대는 3만 3천원, 3차 장대는 3만 5천원, 그 위에 3만 6천 5백원과 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만 9천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원에서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3만원, 2차 지지 때 2만 9천원, 3차 지지 때 2만 7천원, 그 밑에 2만 6천원과 2만 5천원, 2만 4천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현재 매물대 지지 받는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만 1천 5백원부터 2만 8천 5백원 구간이 됐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만 3천원부터 3만 5천원, 5백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이 매물대 구간에 오게 되면 일부 정리를 하셨다가 손절을 하셨다가 발락이 나올 때 다시 잡는 방법. 그래서 위에 매물대는 저항대, 밑에 매물대는 지지 때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안 보시겠습니다. 외군이 한 달 동안 28만 9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73만 3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계속 차이시를 했습니다. 기관이 계속 차이시를 하면서 주가가 조종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사면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했다가 현재는 트레이딩 구간, 보험도 트레이딩, 투심도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도 최근에 트레이딩, 상호펀드도 최근에 스트레이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은 동사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동사는 금투하고 연기금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투심도 상호펀드도 A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수급 주체별로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로 전환하는지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드리딩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0.33%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면 대형주, 코스피 100위권 바뀌면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그러면 코스닥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코스피 100위가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더라도 3조 7천억 원 이상이다. 보시면 대형주, 그 이하면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2조 6천억 원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동사는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61.8% 석양배 회장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7.0%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현재 동사는 책임경영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원대에서 올해 4조 5천억 원대, 내년도에 5조 2천억 원대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인은 작년에 1,520억 원대에서 올해 4,590억 원대, 내년도에 6,600억 원대가 예상되면서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전반적으로 계속 중국을 바라보다가 조금 뒤늦게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바라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실적이 나온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수익도 작년에 2,300억 원대에서 올해 3,900억 원대, 내년도에 5,200억 원대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성장과 함께 내실도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익이 80억 원대, 2분기 때 110억 원대, 3분기 때 280억 원대, 4분기 때 290억 원대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익이 816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835억 원에 남아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 117억 원에서 올해 945억 원, 3분기 작년에 288억 원에서 올해 1,287억 원, 4분기 작년에 299억 원에서 올해 1,530억 원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은 조금 멀리 보고 길게 투자하신 분한테 적합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16%이기 때문에 거의 무차입 경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은 7,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인율은 12.6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2,469억 원, EPS는 399,9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적은 단순 참고만 하세요.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쉽게 2,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러 가겠습니다. 2,500원이면 현재 3만 1,750원입니다. 2,500원에 10배면 2만 5천원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PR 한 13배 정도 구간하고 있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동사는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5배에서 20배 구간을 줄 수는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입니다. 사업회사가 아니고 지주회사다 보니까 지주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PR 13배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두드러 보세요. 2,469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지주사다 보니까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는 그렇게 조금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동사 매출 비중은 화장품에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식전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16년도에 했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어떻다? 매물은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회사로는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퍼시픽, 이니스프리, 오솔로 공장, 농장, 퍼시픽테크, 그 다음에 오솔로, 그 다음에 에뛰드라든지 여러가지 자회사였습니다. 다 화장품 관련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현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들이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 쥐, 오늘 총가 3만 1,7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현대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는 3만 1,361원, 평균 매도당가는 3만 1,006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사안은 작년 대비 올해 EPS가 50.2% 증가할 것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과 일본 쪽을 중심으로 실적이 잘 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원미터는 수출 실적이 탄력받는 화장품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중심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로서 현재 확대되고 있다.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9.6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5.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3만 3천원이고 2차는 3만 6천원은 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만원, 2차는 2만 7천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레 쥐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보다는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